자 오늘 한국 BNC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눈에 띄는 점은요. 4,500원과 5,000원 사이에서 확실하게 세력들이 이런 저점 라인을 잡아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자 이러한 바닥은 누가 만드냐면 너무 뻗한 얘기지만 세력이 만들죠. 세력이 지켜주니까 반등이 나오고 지켜주니까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3월달에 대량 거래량과 급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력이 돈을 써가면서 매집을 해놨어요. 자 매집을 해놨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찍어 누를 때 거래량이 없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여기서 세력 물량 나온 게 아니라 개미 물량만 나오니까 거래량이 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 큰 추세는요. 이런 우상량 추세를 만들고 있고 세력들이 매집해서 끌어올린 다음에 거래량이 없죠.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상 찍는 순간에 오늘 오전장에 지금 4% 정도 상승 양보이 나오는데 자 이 구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 검은색 선 보이시죠? 121 장기 이동평균선입니다. 즉 장기 평선에서 지지 라인이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즉 상승, 조정, 반등, 또 조정, 반등. 그럼 우리는 이 구간이 신고가를 노릴 수 있는 매수 타점이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6,500원 언더로도 괜찮고요. 자 7,000원이 단기 고점이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가 단기 고점이죠. 여길 돌파하면 신고가 여기까지는 단숨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000원 돌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그 가격 언더로는 저점이 잡히고 있다. 자 일단 재료를 좀 살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재료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전반기에는 알차이머 파킨슨 신약 5개 나라의 판권 계약을 맺었고 자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이슈입니다. 세계 최초로 알차이머와 파킨슨병 치료 신약 임상 1상에서 자 안전성 확인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좋은 재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이오테마로 엮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임상 결과 자 이게 일상이지만 좋은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이것만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좀 말씀드릴 거냐면 재료가 세 가지나 됩니다. 자 그래서 알차이머 파킨슨병 치료제 그 다음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성과 기술 수출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헤리스 테마 미 대선 테마로도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재료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료 의료용으로 대마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슈되고 있는 게 한국 BNC 자사가 지분 투자한 덴마크 캐리아사 진행 중인 알차이머와 파킨슨병 치료 신약의 임상 이슈 자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프로에프타과 공동 개발 중인 지속형 비만 치료제 자 후보물질 기술 수출 관련된 이슈가 두 번째 재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과거에 체결한 의료용 대마 관련 협약 연구 성과도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요. 자 헤리스 미국 부통령이 지금 대선 후보지 않습니까? 관련된 이슈를 볼 수 있다. 자 일단 재료가 좋다 보니까 이런 우상량 추세를 만들고 있는데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주봉을 보면요. 세력들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자 보세요. 상승할 때는 확실히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리고 급등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없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미 물량만 나와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정확하게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보 그 다음에 또 그 가격대에서 아래 꼬리에서 매수세가 몰리면서 확실히 관리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확인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보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봉선이 황금색 선이 20주봉선이거든요. 자 여기를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은 자 입형선이 지지 역할을 할 때는 강력한 매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마무리가 되면은 자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다시 이런 거래량이 터질 때 그때는 급등이 나온다. 그때 따라 붙는 게 아닙니다. 미리 거래량이 없을 때 들어가야 싸게 살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 구간은요. 계속해서 세력들과 같이 물량을 담아가야 되는 자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타점들은 제가 소통방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잡아드리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카페24 단타 11% 수익 청산을 하고 나머지는 끌고 가면서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선 지지 라인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눌림목에서 들어가야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한선 엔지니어링 들어가서 자 월요일에 11% 단타 그 다음에 화요일이었죠. 이틀 만에 20% 수익 청산을 하면서 나머지는 또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하나하나 잡아드리고 있는데 자 결국 세력들이 이렇게 매집하는 종목들은요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37% 내외 수익 구간이고 10만원 12만원 진입했을 때 최종 수익 실현 노려보고 있다. 자 결국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 세력선 지지 라인에서 들어가야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자 금요일날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 주식이 힘든 이유는요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걸 모르니까 불안하고 힘든 거거든요. 자 한 종목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태성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큰 수익을 안겨줬던 효자 종목이었어요. 자 보시면 8월 6일에 들어가서 14일날 매도 청산을 했는데 대략 일주일 만에 55% 수익 청산을 했고 결국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 세력선에서 지지 라인이 잡힐 때 들어가야 싸게 살 수 있고 빠르게 급등이 나오더라.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요. 한국 BNC도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이거든요. 상승할 때 세력에 돈이 들어오고 자 거래량이 없을 때 눌림묵구간 그 다음에 세력선이 잡히니까 이제는 급등이 나올 차례다. 즉 세력이 관리하는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지금 시장은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죠. 그리고 9월 달에 금리 인하 시작됩니다.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는 거고 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결국 정책주에서 급등이 나옵니다. 4년에 한 번 있는 빅 이벤트예요. 세력들이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혼자 주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시장 주도주인지 세력이 매집한 종목인지 모르겠고 매수는 어디서 해서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될지 이 타이밍을 모르다 보니까 주식이 힘들고 불안한 건데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 입장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란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제가 링크를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링크를 올려놓다 보니 지금도 광고업자 영업자들이 이 정보를 그대로 복사해서 뺏겨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 인증해 주신 분들만 제가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고 구독자 인증 방법은 간단해요. 제가 개인 번호도 남겨놨거든요. 010-8022-72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승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 하면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 일단 입장 대기가 될 건데 제가 확인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제 개인 번호 올려놓은 이유도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지금 어떤 종목을 봐야 되고 또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타점을 잡아드리면 제가 잡아드리는 매수구간 목표가만 챙겨보셔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 BNC도 계속 노려보면서 제가 타점 잡아드릴 거고 시장이 변동성이 있더라도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은 계속해서 우상량 추세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우리가 세력이 매집한 종목 세력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런 종목을 어떻게 찾냐 나는 소통방 입장 못한다는 분들도 요청이 있어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랑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가치의 승인 관점으로 세력 매집주 최근에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최근에 같이 들어갔던 세력 매집주였죠. 7월 달에 대봉 LS가 있었고 8월에는 태성이 있었습니다. 대봉 LS도 세력에 돈이 들어온 걸 먼저 확인하고 이게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없을 때 눌림목에서 들어가야 싸게 살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매수 타점 잡아 드려서 3주 만에 우리가 기대했던 50% 수익 청산을 했었던 종목 대봉 LS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대봉 LS 같은 경우도 지금 재료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어떤 걸 봐야 될지 말씀을 드렸었고 자 7월 11일 저녁 시간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제 개인 번호로 싹 다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가 어디서 사야 되는가 매수 구간 잡아 드렸고 목표 구간 미리 말씀드리다 보니 편안하게 끌고 가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갔던 종목이 태성이라는 종목이었죠. 소통방에서도 잡아 드렸고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도 보내드렸던 종목인데 세력에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상승 다음에 조정 눌림목대 거래량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세력선이 잡히니까 여기서 잡아 드려서 우리가 기대했던 기간보다 굉장히 빠르게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55% 수익 청산을 했었던 종목 태성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자 이때도 제가 어떤 걸 봐야 될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최근에 CATL 협력사로 선정되는 테마가 있었죠. 그래서 8월 6일에 장 끝나고 신청해 주신 651분 싹 다 보내드렸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매수 구간과 목표가죠. 자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고 특히 매수는요. 이 가격대 안에서만 매수하시면 돼요. 목표 가격대는 도달하면 한 번에 매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급등이 나오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수익률 달성을 했는데 자 지금 시장은요. 시장이 상승하건 떨어지건 세력들이 관리하는 종목은 매달 나오는 게 주식시장의 원리고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에 미국 대선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결국 관련주 정책주와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세력 매집주 공략하기 위해서 제가 매수 타점 목표가 잡아드릴 거고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매수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매도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802-725번으로 자 문자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들어갈 세력 매집주 매수 구간 목표가 잡아서 대봉LS나 태성처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당연히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동참하고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원하는 조건 딱 한 가지죠.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좋아요 아직 깜빡하고 안 눌러주신 분들 지금이라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응원해 주신 분들은 제가 수익으로 반드시 보답하고 챙겨드릴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소통방이 필요하다. 실시간 대응 전략이 더 맞다 하신 분들은 소통방 요청을 해주시고 나는 이런 세력 매집주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한 번에 보내드리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걸릴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시장 변동성이 크거나 이벤트가 있을 때는 이 매수 타점을 잘 잡아 드려야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어떤 걸 봐야 될지 차트 그 다음에 정보 수급 그리고 매수 타점 잡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장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주식으로 대박 나길 제가 또 응원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항상 응원해 주시길 또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